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8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4.15 총선 투표일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조합제TV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특히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선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판세는 수치로는 미래통합당 그리고 자유진영 정당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총선은 모릅니다 총선은 여론조사가 맞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가장 큰 변수는 정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변수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보수적이고 나라를 극정하는 유권자가 몇 명이냐 하면 1200만 명입니다 60대 이상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27.3%입니다 60대 이상의 투표율입니다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60대 이상이 대거 예컨대 투표율이 한 80% 아니 90%에 육박한다면 이번 선거는 자유를 지켜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그런데 60대 이상이 지금 움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가장 취약하다에 움츠리고 있습니다 또 60대 이상을 위협하는 게 있습니다 공돈입니다 정권이 나눠주는 공짜 복지에 60대 이상도 물들고 있습니다 이 두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애국심을 발휘할 것이냐 휠체어를 타고 아들에게 엎여서라도 투표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투표장을 통해서 체제를 지키느냐 놓치느냐가 결정될 텐데 투표장이 결국 6.25의 전선입니다 제2의 6.25인데요 제2의 6.25는 총을 쏘는 전쟁이 아니고 투표, 표를 던지는 표가 총알입니다 표가 총알입니다 표를 던지는 여기에 60대가 주축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 가족들 이끌고 투표장으로 나오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면 정의가 이깁니다 진실이 이깁니다 자유가 이깁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보면 오늘 중앙일보 심용호 논설비원이 있었습니다 보면 주제가 이렇습니다 민주 우세할 것 대세 속에서 60대 이상 대거 나오면 몰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판을 지금 기울어져 가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주인공은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이 역사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거죠 중앙일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8명은 민주당 우세를 예상을 하고 2명은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좌파진영 전체를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정의당, 더불어시민주당 더불어시민주당 다 합쳐가지고 160석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 그게 아니다 하는 소수 의견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수진영은 통합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부민의당, 기독자유통일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친박진당 등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8명이 다 지금 민주당 우세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의견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은 정치 컨설팅 회사 민의 박성민 대표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 신창훈 이나대 초빈 교수인데 박성민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율이 체감하는 것보다 너무낫게 나온다 반대로 민주당은 높다 수도권 30, 40대의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60 내지 65% 통합당은 25% 안팎 그리고 60세 이상의 민주당 지지는 30 내지 35% 통합당 지지는 50 내지 55%라는 조사를 많이 봤는데 실제로 60대 이상은 지지율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고 30, 40대는 더 좁혀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소초동, 광화문 충돌 등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세대 전쟁이 뚜렷하지 않았나 60대 이상의 보수 지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 그런 걸 잘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조사에서 보수층이 이탈한 거다 이 흥미로운 조사가 동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대 이수진 두 사람 대결에서 어느 조사에서는 나경원 한 3%포인트로 이기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날 조사에서는 10% 지는 걸로 나왔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면 이기는 쪽으로 나온 것은 집전화, 집전화로 30%를 했고 지는 쪽에서는 집전화를 10%로 잡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전화로 하느냐 핸드폰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격차가 나니까 또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응답하는 사람들을 보면 문재인을 찍었다는 사람이 과거에는 선거에서는 41%였는데 득표율이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 씨의 득표율이 41%였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즉 문재인 지지층이 과대표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충청권에 대해서도 박성민 씨는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이기기 힘든 구조가 있다 충청 대망론이 수건인데 안희정 전 지사는 구속이 돼 있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그렇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충청인데 이 정권에서 충청 대망론을 밟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충청권의 반응이 반응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신용호 논술위원이 그렇다면 야당이 앞설 수도 있다는 건가에 대해서 박성민 씨의 대답은 그걸 당장할 수 없고 그래서 수도권 선거가 중요하다 수도권 121석 중 민주당이 80석 정도 승리하면 이기는 거다 반면 통합당은 50석 정도 건지면 일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선거 이슈를 완전히 덮었지만 최근 다시 유시민 윤석열 조국이 소환됐다 이 말은 유시민 윤석열 조국이 자꾸 거론되고 이게 문재인 정권이 이낙연을 자기 대권 후보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조국을 지금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열린민주당에 불리할 수도 있는 여론 구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디냐 하면은 여론조사 이런 거 다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무시해버리고 애국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 투표장에 나가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투표장에 나가자 공명선거 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자 투표장에 나가자 특히 60대 이상이 많이 나가자 이게 총선 여론조사가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2016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투표일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가 지금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새누리당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여니까 제2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국민들을 질의하게 했던 새누리당의 공천파동 플러스 안철수의 등장입니다 안철수 정당의 등장 중도 또 하나 내가 투표장이 안 나가도 새누리당 이긴다 라고 해서 새누리당 지지자가 투표장에 안 나간 겁니다 이게 합쳐져서 1대 2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에 문재인 박근혜 그날 투표일 오전에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에 위기가 물러 낀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사발통문을 해가지고 오후에 투표율이 높아졌어요 50대 60대가 집중적으로 나가서 한때 50대 60대의 투표율은 한 80%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100만 표 이상 차이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투표율 투표하러 나가자 좋은 공허가 있지 않습니까 또 속으면 개돼지 안 속으면 자유민 공명선거 캠페인도 됩니다 투표장에 나가자 업혀서도 나가자 휠체어 타고도 나가자 기어서도 나가자 투표장에 나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eed spe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